와, 얘네 몇 명이야? 12명! 자, 우리 먼저 소개해도 될까? 어디에서 자러 왔는지 소개해봐 어, 알겠어 안녕? 세상에 안녕? 우린 국민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 태원 학구에서 전학 온 국민 퀵돌 둘, 셋 아이종비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 같이 먹을게 안녕하세요, 아이종입니다 난 솔직히 아이종원한테 서운해 왜? 너 뭐야? 아니 너 뭐야? 네가 언제 서운해? 네가 서운하다 보니까 너 뭐야? 그러잖아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내가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우와 지금 보면 여기에 이름표가 달려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이름을 맞춰봐야 돼 자, 이름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이종원에는 일본인 멤버 세 명이 있어 세 명이 있어, 세 명 자, 자존심 자, 니아와키 사쿠라 하이 야부키 나코 하이 하이, 뭐야? 혼나 히토미 혼나 히토미 하이 하이 아이종원 다 보이는데 이 세 명 9번 친구 아, 일본인 멤버ですか? 하이 하이 자기소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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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어? 어? 근데 잠깐만 쟤 너무 거짓말이게 오죽자 아, 너무 재밌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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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기 나름대로 아이종원 좀 안다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아니야 미안한데 우린 친구 알거든? 한국으로 왔었잖아 근데 아이종원은 국내도 국낸데 일본에서도 일본 오리곤 차트 오리, 오리곤? 일본은 초콜릿 파이 오리곤 차트는 초콜릿 파이 오리곤 차트 네 누구 완전 싹쓸이 지금 약간 일본 분 세 명이 웃었어 오리곤 차트에서 왜냐하면 장훈이 형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나 진짜로 저기 5번 친구가 일본인 친구 같아 왜냐면 빠르게 막 얘기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거 같아 지금 살짝 그리고 나를 잠깐 사람들 보태고 싶은 게 5번 분이 형이 아까 오리곤 차트 틀렸을 때 제일 크게 웃었어 일반 오 тран 5번지 아니 reversal facil다 미왕하키 사쿠라 잘 하는데 odi 미왕하키 사쿠라 강호동 베스트 리드 내 친구 미왕 사쿠라야 어때 어때? 솔직히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야? 버터이즈는 아이드밤 105 한국의 첫 번째 친구야. 뱁뱀 그쵸? 오 뱁뱀. 다구라가 한국인 1호 친구야. 그리고 첫 번째 친구. 다음 나코랑 히토미 찾아보면 됩니다. 불러보면 안 돼. 낙고 낙고 낙고. 오! 오리지널 버전. 들으면 알지 우리는. 일본 친구부터 일본어로 본인 소개를 짧게. 일본 친구가 일본인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히토미의 첫 번째 친구입니다. 니코니코니아라고. 니코니코니아라고. 아! 놀랐다! 놀랐다! 야! 철저하게 한국인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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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만에 반응했어. 일본! 근데 일본 친구는 지금 와서 일본인 흉내내기는 들어오면서도 너무. 야! 다들 앉아봐. 일본인 멤버들도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데. 그치 그치. Konnichiwa. 니코니코니. 오. 야. 일본 사람 같은데. 딱 짧게. 3번 찍고. 3번 찍고요. 하이. Konnichiwa. 私はホンダ 히토미です. 니코니코니. 어? 저기다. 진짜다. 3번 1번. 3번. 4번 친구. Konnichiwa. 니코니코니. 오. 4번 친구였습니다. Konnichiwa까지 연구하면 완전히 한국 분이시고. 자. 사쿠라. 그냥 니코니코니 해봐. 응응.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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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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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Konnichiwa.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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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분이시다. 약간. 일본 100% 안다. Konnichiwa. 니. 우리 7번 친구는 어디서 일본말 하는 것을 어디서 본거 같아 내가 기억에. ину. 한 번 치고는 인사말을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완의 야부기나코입니다. 아, 너무 한국처럼 같은데. 아니, 일본어를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한 번 본 것 같아. 저 친구가 어디서 일본어를... 안녕하세요. 혼따이토미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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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뿐이야. 한국말,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말이다. 그렇지요. 여기 부산 출신인 것 같아, 내가. 통역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은. 그럴 수도 있어. 자, 같이. 1번만 알아요. 자, 9번. 9번 친구. 니쿠니쿠니. 온니찌완은 아네예요. 9번 친구는 패스,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9번 친구는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9번 친구는 아로. 안녕하세요, 혼따이토미입니다. 니쿠니쿠니. 자, 우리 11번 친구. 안녕하세요, 야오킰나코입니다. 완전 일본 사람인데, 11번은? 니혼집. 오, 야오킰나코. 웬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니원고 이에또 rush? 하이. 이에또 rush? 예? 집이 어디에요? 일본 집이 어디에요? 호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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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проблема! 리허설. 오쿄 오사카, 후쿠오카 천ека. 아. 엑큐. 엑큐?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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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이래서 이정도면! 가, 가, 가! 가, 가, 가! 11번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11번? 11번은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장안고등이라... 장안고등이라... 도쿄에도 장안고등이라... 아, 일산 출신이구나! 자, 그럼 이제! 일산 출신! 11번 일산 출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 12번 1번 친구! 니꼬니꼬니! 니꼬니꼬니! 누가 진짜 혼다이 좀 일을까? 12번 친구! 아, 1번뿐이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자, 과연 몇 명을 한번 우리가 추려보자고! 7번 친구랑... 어, 12번... 아, 3번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12번 친구! 7번, 12번 친구가 일본 멤버! 7번 친구가 낙호 같아요, 느낌의! 9번, 9번도... 9번 야복기 낙호 어서! 아, 9번은 아니냐? 아니, 아니... 같이 한 끼 줍쇼 찍었잖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오, 진짜! 9번은... 9번은... 9번은 제발... 9번 친구는 안다고, 우리도! 그러면... 한국말로 본인 소개할 수 있어요? 응! 해봐요, 한번! 나는 한 끼 줍쇼에 출연한 누구에게... 아, 7번 친구 그러면 한국말로 본인 소개 한번 해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아이즈완의 야복기 낙호입니다! 어?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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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발음이 한국 사람처럼 들렸는데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친구, 12번 친구도 한국어로 본인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완의 야복기 낙호입니다! 둘 다 야복기 낙호예요? 자, 그러면... 자, 어느 어느 친구! 어, 7번 친구... 7번 친구랑... 나코! 나코! 그리고... 12번 친구! 하나, 둘, 셋! 3번! 아,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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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헷갈렸지? 헷갈렸어! 내가 맨날 하는 이 니코니콘이 있잖아! 아,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야자와 니코인데 이게 사실 완전 똑같이 해, 나코! 아... 폴버전으로 완전... 아, 나만 드디어 보는구나! 니코, 니코니! 아나타는 하트, 니코, 니코니! 애가워 도덕ける! 야자와 니콘콘! 니코! 나, 나랑 대화 더 많은 사람 좋아했어! 야자와 니콘! 야자와 니콘! 하나! 맛있겠지? 에이! 왜 맛있ى? 옹호!